의류 촬영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단순 촬영으로 마무리를 하려는데 도무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다섯 사람 우여곡절 끝에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난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무대에서 신진작 역을 맡은 잘생긴 한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잘생긴 착한다고 네 저 이러면 슈퍼주니아 팬들한테 59kg 네? 59kg? 60kg가 안돼요? SBS 인기가요 MC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동창대 만난 느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제작국 희철씨 잘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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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뭘 해달라고 쪼개죠 어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심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다니엘입니다 네 강다니엘씨 우리 신의상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강다니엘씨를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오신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교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본명이 엄청나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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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역대 MC로서 이렇게 800회 특집에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앤디씨 제가 오늘 특별한 MC 앤디씨를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짠! 사랑해! 러브 러브 그게 제 노래인가요? 인기가요에서요. 네 디오입니다. 천성임씨 네 800K 이렇게 멋진 날 인기가요한테 제가 눈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인기가요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네 용하시다. 넌 그런 너의 향기가 난 너무 좋은걸 제대로 안 하냐 진짜? 아 싫어. 너 그럼 집에 볼까? 응. 저거 놔 있어. 저거 놔 있어. 되는 거잖아. 수고하ê! Mmm Haha г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상할 올해 뭐일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이 송지호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2019 우리 남자를 살고 싶어요 메리 미달렛 너와 결혼해 줄래요 너와 결혼해 줄래요 됐지? 아, 진짜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빨록 빨록 깻잎만 춤시시 빨라 춤쌈 샤이그 샤이그 응, 네, 샤이그 무수무수 샤이그 무수무수 샤이그 동독은 어떤 의미인가요? 동독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오오오오오 저희 그냥 놀러 왔는데 그냥 도둑들 응원하러 왔고요 도둑도 잘 될 것 같아서 대검 나게 바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기야 근데 나 요즘 좀 무서워 왜? 자기가 점점 더 이뻐져서 이 노래는 멜로디 둘이 부르는 향기 노래 아 너의 향기 나 어쩌다 내가 널 사랑했을까 미뤄낭 미뤄낭 2부에서도 시상이 계속되는데요 네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한 카리스마 배우 한 분과 SBS 아나운서계의 샛별의 특급 만남 빨리 만나보실까요? 슈퍼 고고고고 고고 백박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도 일요일이니까 친구분들과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나요? 네 누가 백번 본다고 했어요 백번? 알았어요 백한번째는 나랑 보는게 그냥 볼게요 백번 곰덩이 파이팅 화이팅